안녕하세요 브랜드뉴TV입니다 오늘은 코만도스 1편 고전 명작이죠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물론 극악의 난이도로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1번 미션부터 차근차근 3까지 가능하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독일군 자료화면이죠 전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고 와 춥겠다 딱 봐도 추워보인다 어우 군생활 노르웨이 1941년 2월 작년 6월 나르비크에서 대각한 이후 노르웨이는 독일 점령 상태로 남아있다 루프드 파페는 트론하인, 허들라 및 스타반게르의 중요한 비행장을 설립했다 이것은 독일 폭격기의 범위에 북해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윈세 첫 번째 임무는 솔라에서 제대로 방화되지 않은 중개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스타반게르 비행장 근처의 침략이 이란으로 이렇게 하면 몇 시간 동안 무선 통신이 차단되어 독일의 지원이 지연됩니다 대령 몬테그 스미스는 지금부터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몬테그 스미스인 것 같아요 저 통신기지국을 폭파시키는 것 같아요 통신기지국 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린베레부터 저기 적군이 있는데 적군 여기 시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폐물 뒤에 숨어야지 안 걸립니다 뒤로 살짝 다가가서 칼로 죽이고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일단 숨길게요 던져놓고 그린베레는 벽을 탈 수 있죠 사다리가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아주 손힘이 아주 센 병사에요 힘으로 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네 그냥 뭐 네 간단하게 죽입니다 어 얘는 수병이에요 해병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고무보트랑 작살 잠수를 예 주 능력이죠 잠수를 하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뭐 예 한명 따주고 속도는 봐요 그린베레 배가 약간 느려요 진짜 피지컬은 그린베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빵빵 어 오야 죽을 뻔했어 지금 보트를 여기서 챙기고 얘가 없으면 도강을 못해요 강을 못 건넌단 말이지 저렇게 고무보트를 주머니에 놓고 잠수를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캐릭터마다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얘는 드라이버 일명 공병이에요 모든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네 탱크나 차량 이런걸 다룰 수 있어요 무장은 기관총 이게 엄청 네 좋아요 기관총 단점은 얘가 체력이 약하다는 거 이렇게 긁어버리면 여러 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기관총은 자 이쪽 반대쪽 섬은 이제 병력 정리가 다 됐고 드디어 드디어 네 만났어요 자 같이 보트를 타고 이제 저 위쪽에 라디오 스테이션 있는 쪽 육지로 도강을 이동이동 같이 안 저어주나 같이 안 저어주나 넘어왔어요 내려주고 건물 들어오면 패할게요 네 저 눈위에 발자국이 남는데 저것도 걸리더라구요 네 일단 보트 접고 잠수하겠습니다 얜 얘는 어차피 배가 없어도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수병으로 저 위쪽에 적을 처리하구요 얘들 둘 가지고 이 밑에 저기 참호 안에 있는 애랑 저기 순찰병 3명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린벨에 뛰어가서 하하 하하 겁나 잘 뛰어 뭔가 마동석같은 게 겁나 하하 갑자기 범죄도시에 마동석 뛰는거 생각나네요 하하 그린벨에 할일 다했으니까 넌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몸이 커서 눈에 잘 띌거 같애 저 3명은 유인해가지고 기관총으로 처리할게요 권총 일부러 총성을 내가지고 유인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야 빨리 돌아야되는데 뛰어뛰어 뛰어뛰어 됐어요 네 다 죽었죠 아 근데 기관총이 어떨 땐 잘 안맞더라고 안맞으면 그냥 골로 가요 자 이제 수병으로 저 수병 잘 안보이실텐데 예 저기 있습니다 뒤돌면 뭍으로 나와서 죽일게요 죽여주고 수병이 앞으로도 많이 쓸거에요 제 작살이요 그 은신상태에서 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일때 소리가 안나요 칼인데 예 원거리 무기라고 보시면 되죠 작살을 주로 사용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적분 다 정리했고 직결한 다음 라디오 스테이션 폭파시킬게요 그린벨에 드럼통도 우리 마동석같이 생긴 그린벨에 재만 옮길 수 있어요 힘이 없어 딴 애들 못 옮겨 저기 무거운가봐 자 멋있게 권총으로 빵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깜짝이 진짜 이미 여기 이제 여기 저희가 해야